반갑습니다. 자, 섹션 1 오른발 왼발 앞으로 웍 웍, 웍 오른발 포워드라비 커버 오른발 백으로 크게 빅스텝 해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스텝 자, 두번째 섹션 피보 4분의 1턴을 패들로 해서 힙과 동시에 롤링해서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싱, 왼발 아웃포인 왼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세일러 사이드 윙, 오른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 세번째 섹션 왼발 백나비 커버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을 투게더 하실거에요 12시를 보고 투게더 왼발 포워드 샤플 오른발 앞으로 넣고 피보 2분의 1턴 6시를 보시면 돼요 라스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뒤에서부터 앞으로 스윕 왼발 포워드 스텝 그리고 오른발 히치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세시를 보시고 히치 히치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아웃포인을 하시는데 아웃포인 하시면서 오른발 무릎을 오렸다가 다시 세븐 카운트의 스트레이트 튀시면서 에잇 카운트의 왼발 라스트에 비해서 투게더 하시면 돼요 카운트 세션 1부터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와 리스트 차트 없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